신나는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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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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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운 앨범 아이여지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할거니까 곧도 이제 8층 2 OST도 나오고 새로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아더 나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한 택배 동작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인데 혹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분? 잘 안 보일 때 오우! 그렇지, 이쪽 소녀를 쳐주세요, 하나, 둘, 셋 하나, 셋 하나, 둘, 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